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바몬입니다 이번에 할 신작 공포 게임은 프레디5 케이스 애니맥트로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에 배경이 경찰서랑 하더라고 여러분들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부탁드립니다 야 화면 전화 개누리네 이건 똑같다 전작이랑 이게 프레디 피자카게 시리즈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마우스를 밀면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밀고 1초 있다 반응하는 거에요 약간 유럽하고 게임할때 느는 그런 느끼지는 핀 같은거 그럼 뭐야 아 예스 태블렛 이 모너리 시스템에 너무 많이 담겨서 이 정도면 조이 스틱과 라이트 세이버 조이 스틱? 2픽 아 뭐 지불해 아 아 우와우 시대가 변했네 이제 아이패드 들고 와네 아 참고로 이번 작품은 이때까지는 탈출 그러니까 오는걸 막는 그런 작품이었지만 지금은 아웃라스트 같은 작품 뭐냐면 손전등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카메라를 봐가면서 들어오면 도망가는 거에요 아웃라스트처럼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자 카메라 수가 상당히 쌍욕이 나옵니다 이거 난이도 이거 누가 만들었죠? 어 이거 난이도 누가 누가 만들었죠 이거? 어 미쳤네 이거 어 어 어 어 이제 이 상태를 Ask 창출을 조건하고 방에 보호를 방에 컨트롤 그 뭐야 제어 할수 있는곳이 있데 아 내가 봤을때는 발전기가 있는게 아닐까라는 컨트롤 오피스 그러네 조종하는 사무실로 가라는 거죠 잠겼어? 아 무서워 어 대박이야 이게 라이트 켠거였어 이게 라이트 켠거였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좀 어둡지 모바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밝게 해주겠어 절대 내가 무서워서 그런게 아니야 시대가 아이패드를 쓰는데 컴퓨터는 컴퓨터 좋아졌네요 무선 키보드 쓰네요 심지어 무선 모니터까지 굴수가 시대가 이렇게 좋아지다니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배터리가 없어 어떡하지 배터리가 없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제가 많이 겁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반사신경을 50% 못해요 100% 욕하고 놀랍니다 참고해주세요 우리 초등학생 구독자들 구독자들 하지만 여러분들 용을 더 잘한다는게 반전 도망가고 음 이만에 사람 든거 아니야 어 잠깐만 375 375 킵 없어 이거 뭐 치는거 아닐까 아 아 아 배터리 켜 배터리 켜 그거 하나는 좋다 오늘 나온 신작이어서 스포가 없어 완벽해 완벽공포 난 뒤졌어 어 여긴가 여기 through 지금 여기서 온거 아니야 여기수온거 아니야 여기 옹거아닌? 여기서? 오오 쉬이이이이이이이의 이거 뭐야 아 여긴가 여긴 Match 으어어어어 trzy 제발! 와,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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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새벽에 다가오는거지? 집에 가야겠다. 난 정말 말하지 않아. 안녕, 비샵. 정말 멋진 밤, 맞나? 난 기억이 안 나지. 뭐야 얘 약간 조커 같다 저다 해가지고 나 여기다 감금했나봐 대자뷰 컨트롤룸으로 또 가야되나? 어 뭐야 이렇게 숨을 수 있어? 이랬을 때는 라이트 꺼야겠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게임이구나 전부다 이번 작품 완전 아웃라스트 따라했네 숨어있을 때 숨소리 내는 그런 리듬감 그것도 약간 비슷해 아웃라스트 일단은 할거 없잖아 그렇지 어 뭐가 많네 어 이런것도 열어볼 수 있어? 일단은 다시 뭐 불을 키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노랑색과 초록색은 뭐야 노 시그널 초록색이 내가 있는 위치다 그런거 같다 초록색이 내가 있는 위치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니네 로비 어 근데 내가 진짜 이런 공포게임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무서워하는데 진짜 제 주제를 몰라요 꼭 깨고 싶어해 그래서 시청자들이 맨날 선물을 줘 미쳐버리겠어 1,2,3,4 다 깼잖아 5도 개어렵게 이번에 깼잖아 그러면 또 6 나오면 준다 오늘 이거 갓르미나님한테 선물 받아서 하는거에요 돈 없어요 저 못사요 아예 강제로 선물을 해줬다니까 아까 뭐야 7,3,5 였냐? 7,3,5 였냐? 어 다른 데서 뭐 패스워드 찾아보자 어? 어? 야 이거 낚시야 이거 낚시야 이거 이거 되나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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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배트맨? 야 얘 진짜 조커 아니야 아까 전화했던 애? 얘 아까 조커같다고 그랬잖아 颠..어..어어어..어..어..어..어.. 어 어떻게? 어 어떻게해? 볼까? 소리 나 들은거 아니야? 너호 시그넨 녹화되고 있고 녹화 자동 녹화 여러분 오랜만에 한 번 공포를 이겨내가는 우리 하나 둘 셋 권법 한 번 해볼까요? 유튜브에서 흥행했었는데 하나 둘 셋 알지 얘들아 하나 둘 셋 알지? 알죠? 나 모른 줄 알았잖아 여러분들 W시면 남자장진이냐? 아 나 깜놀아 아까 거기네 잠깐만 아까 얘 아니었어? 아 비밀번호 좋겠네 3567 아니야? 3561 아니면 3567이야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갑자기 보고 있으니까 빨간불이 들어와 야 35 3567 이었지 3567 맞지 investor 3567 이었지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야 귀신이 왜 나와 와 와 프레디 최저의 귀신이다 야 야 프레디 게임에 귀신이 왜 나오냐 와 이 게임 이거 누가 깨려받는 거야 이거 와 진이네 아 여기다 여기야 어 쉿 쉿 쉿 3 5 6 7 아 아 아 다 둬 다 둬 아 무서워 아 무서워 23도 아 시원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온도 변해 있는 거 아니야 나 개소름 밀듯 본격 숫자 공포 게임 아 여기구나 아 나 이거 누를때 화면 못 볼 것 같다 아 됐어요 아 이제 불이 켜졌네요 좀 한결 나아졌어요 음 마이크 좀 멀리 둘게요 이제 뭐 불이 켜졌으니까 아 내가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 아 간단한 게임이네 이거 어 제나 콜머님 별풍선 2개 고마워요 2탄 넘어갔다 이거냐 배터리가 55%에요 어 야 잠깐만 그것도 보여줄게 채팅창 오른쪽 위에 배터리가 뜨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화면에서 나오냐 배터리 나오지 어 오케이 일단은 지금 어디로 가야되냐 최종 목적지 그런건 없네 아 아 그거 아니야 여기는 X 표시 다 켜야되는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이거 지금 이거 화면 어떻게 끄지 배터리 계속 다는거 아니야 47% 배터리를 배터리를 끄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까 자 아 이거네 좌클릭하면 꺼지네 좌클릭하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보는 화면 비파를 바꿔놓고 이 상태를 보면서 가자 좋냐 자 다 더 다 더 다 더 다 더 어 다더 어 다 더 South 아.. 미치겄다 미치겄어 못나가겠지? 아니 못나가 괜히 나가려다가 한번 나가는 척은 해보자 조졌다 나가야지 말이 스토리가 될까봐 한번 나가보려다가 개조졌네요 꺽 꺽 꺽 일로가야돼 뭐야 저거는 한우있어 여기 한우? 어? 저거 뭐야 전화? 저거야? 어 전화.. 전화소리도 무섭네 자기 선물 맘에 드냐 놀제 행복하게 어? 와..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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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달리기 없네 달리기? 아아.. 아아.. 뭐야아.. 아아.. 저거 뭐야아.. 야.. 야 이거 뭐야.. 야.. 아우나스트야 뭐야 이거.. 도전..